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요. 첫눈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올겨울 들어서 정말 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진눈깨비 비슷한 미약한 눈이 한번 내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늘 눈다운 눈을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나가서 아까 장난도 좀 치더 왔는데 사실 올해 한 해 코로나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고 작년 한 해 올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아직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뭐 지금 현장 수업을 다 비대면으로 돌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비정상적인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많이들 힘들 텐데 혈기왕성한 나이에 억압돼 있고 이러니까 더더욱 많이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오늘 뭐 출퇴근길은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도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촬영을 얼추 오늘 이제 할당된 양을 다 끝냈는데 지금 뭐 영상을 찍는 시점이 11시 30분이거든요. 좀 있으면 자정인데 지금 며칠이냐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1월 7일 2021년 기록을 남겨놓을까 1월 7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후 11시 29분경입니다. 제가 판서하는 시점이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당연히 운전을 해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택시도 안 잡힙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저희 연구실 앞쪽 골목에 고립된 차가 있습니다. 고립된 차. 저희 연구실이 조금 이제 큰 길에서 좀 들어온 골목에 있다 보니까 큰 길들은 뭐 염화칼심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큰 길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아까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 보면은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오늘 과연 퇴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뭐 퇴근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썰이라도 하나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퀘스트 영상으로 한번 올리려고 했던 주제였는데 눈이 오는 김에 저는 마음은 약간 신나거든요. 퇴근은 어렵지만 또 한방눈을 보다 보면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나고 아까 잠깐 충동에 좀 시달렸네요. 눈사람이나 하나 만들어볼까? 뭐 이런 충동에 시달렸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썰은 이제 공부, 시간과 몰입도 사실 이제 부제는 뭐냐면 몸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몸을 공부하는 데 맞는 몸을 만들자. 우리가 뭐 트레이닝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PT를 받자. 헬스를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몸을 만들자. 몸 이게 뭐냐면 장시간 집중력이에요. 장시간 집중력. 다시 말하면 우리 보통 공부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선생님 저는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는요. 짧게 짧게 산뜻하게 끊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뭐예요.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저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저의 최대 집중력은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0분씩 딱 끊어서 산뜻하게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30분 공부하고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오래 앉아있으면 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집중력 떨어지고 오래 앉아있는 거에 비해서는 괜히 뭐 허리나 목만 아프고 공부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일견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공부를 할지도 모르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썰이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공부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원래는 뭐 오래 앉아있으면 뭐해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 끊어서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회의가 들었던 게 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시험을 보면 평상시에 잘 풀었던 문제들을 자꾸 틀려가지고 오지? 그죠? 평상시엔 이 정도 문제 잘 풀었는데 좀 어이없이 막 틀려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뭐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어이없이 틀려오는 문제 잘 보니까 이제 옛날하고 뭐 요새는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요새 시험 시간으로 따지면 요새 그 수능 기준으로는 수능 기준으로는 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 중에 가장 긴 게 아마 수학이죠. 2교시 수학 수학이 아마 100분이죠.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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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조금 이제 100분보다 짧은 시험들이 있지만 맥시로 따지면 맥시로 따지면 100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의 숨만 쉬면서 온전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거든. 탐구만 하더라도 60분 되잖아요. 그죠? 뭐 한 60분에서 100분 60분에서 한 100분 정도의 시간을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되거든. 집중력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장시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보면 뭐 집중력 그래프가 이렇죠. 뭐 시간에 따른 집중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는 이제 집중력이 집중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죠. 공부를 하다보면 그랬다가 피크를 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이제 구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는 요런 거 대충 보니까 주관상 한 30분 정도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굳이 이거 억지로 공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30분 정도만 산뜻하게 공부하면 되지 일견 맞아 보이지만 이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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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할 때는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보면 장시간 집중하는 몸이 안 생기다 보니까 몸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볼 때 유독 피곤하고 그냥 평상시 연습할 때보다 유독 많이 틀려오는 학생들은 이것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긴 시간 집중할 만한 인내심 또는 그에 맞는 몸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억지로 뭐 이러려고 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읽어도 뭔가 그 조건에 대한 휘발성이 매우 강해지고 자꾸 뭔가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발상들이 잘 떠오르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게 여러분들은 의지상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몸이라는 건 굉장히 정직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또 하나 50분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결국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한 100분에서 150분 정도 좀 150분 정도는 장시간 집중력을 좀 키우자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인데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랑 100분 한꺼번에 하는 거랑 뭐가 더 효율 면에서도 높으냐 언뜻 생각하면 이것만 보면 나는 30분짜리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억지로 뭐 50분씩 하지 말고 30분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효율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공부를 할 때 예열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맥시멈의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릉부릉 시동 걸고 공부를 시작하면 뭔가 그 과목 어떤 특정한 주제, 테마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예열 시간이 짧게는 몇 분에서 몇 십 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익숙치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는 뭐 예를 들면 과목을 교체하면 한 50분 정도 국어 공부하다가 이제 한 10분 쉬고 물리 공부한다. 물리학 공부한다. 국어랑 물리학은 아무래도 공부라는 어떤 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목의 결이 다르다 보니 사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 다르잖아요. 과목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면 국어 공부하는 거에 알맞는 몸이 되어 있는데 국어에 최적화된 몸 뇌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고 예열되고 내가 이제 드디어 물리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문제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옛날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최대의 효율을 내는 시간은 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쉬지 않아 이렇게? 쉬면은 50분 중에 예열 한 5분 하고 한 45분 얘도 한 예열 한 5분 하고 또 한 45분 최대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구간이 뭐 맥시 한 90분 근데 이건 안 그렇죠.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예열 한 5분 하고 몸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몸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95분을 온전히 효율을 쏟을 수 있거든요. 예열 시간이 긴 사람들은 더 격차가 벌어지죠. 15분 뭐 35분 15분 35분 이래버리면 예열이 긴 사람들은 슬로우 스타터 이런 사람들은 70분 이건 15분 얼마예요? 85분 아닙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부를 최대 효율로써 해내는 시간도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높습니다. 제 생각은. 저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거든요. 근데 이건 다만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이걸 좀 훈련을 해야 돼요. 당장 내가 공부를 해보면 주관적으로 한 30분만 지나도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조미 쑤시고 머리도 쑤시고 막 손목도 아프고 자꾸 잡생각 나고 물도 마시고 싶고 목도 타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잡생각이 몰려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시계로 재보세요 한번. 요새 뭐 타이머 하나쯤 놓고 공부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제발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 슬슬 버티기 힘든 시점을 체크해봐. 그러면 이제 맥시멈 집중일 시간이 나올 거라고. 내가 그게 30분이다. 그러면 그 30분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5분 아니 뭐 일주일에 한 10분 늘려보라고. 뭐가 여기까지 뭐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 듯한 아주 막 고통을 느끼고 이제 진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거기서 뭐 2시간을 더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5분을 더 해보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게 뭐 사실 걱정은 됩니다. 힘들 텐데 5분 무리하지 말고 5분 정도만 좀 꾹 참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여기서 5분 정도 더 하잖아. 갑자기 또 올라가요.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머리가 맑아집니다. 좀 참고 하니까 또 되는 거죠. 다시 부릉부릉 시동 걸리면서 또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35분 늘어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한 40분 늘어나고 이게 한 60분 늘어나고 이거 한 두어 달 계속 하잖아. 신경 써서 계속 하잖아. 그러면 한 100분 나중에 가면 150분 시간 금방 금방 갑니다. 훅 가요. 훅 가고 꽤나 긴 시간 동안 맥시멈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이 많으니까 트레이닝도 헬스도 못 만들 때 유산소에서 살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운동기구들을 통해서 근력 키우고 그래서 뭐 복근 만들고 이쁜 몸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빡세게 해도 한 두세 달 걸리죠. 아무리 빡세게 해도 못 만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집중력도 일종의 몸의 일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막 100분 이러면 무리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의 집중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주관적인 거죠.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버리지로 에버리지로 한 60분에서 100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분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뭐 제가 이제 담당 과목은 수학은 아니지만 수학 시험 보는데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끝까지 일정하게 플랫하게 내야 되는데 어? 그래야 되는데 한 30분만 되면 그냥 딴 생각 나고 이러면 본인은 수학 문제를 푼다고 수학 문제를 응시하면서 손을 수리, 식을 막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쉬는 겁니다. 뇌는 쉬는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급격히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과도 안 좋아지죠. 문제를 풀었을 때 자꾸 틀리게 되고 이게 이제 전제가 되면 이것도 높아지는 거예요. 잘라서 하면 자꾸 예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집중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게 줄죠. 전체 학습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부를 총합으로 따지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50분씩 한 6번 끊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100분씩 한 3번 앉아서 공부하면 2번 쉬고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이게 별로 안 되잖아. 선생님 이거 차이가 15분밖에 안 되는데 고작 15분 차이가 뭐예요? 15분이 100일이 되면 얼마입니까? 열흘이 되면 얼마예요? 150분이 되고 100일이 되면 1500분이 돼요. 모두 한정된 24시간이나 하루를 부여받는데 그 차이가 누적되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로 귀결이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눈이 오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나가 놀고 싶고 집에는 못 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썰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썰이긴 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입시 초반부에 몇 년간 늘 하는 얘기예요. 수강생들한테.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을 좀 만들어라. 수험생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필요한 피지컬을 좀 갖추고 시험도 보고 수험생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게 받쳐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전체 투자 대비 총학습 시간 실질적인 총학습 시간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전 또 언제 집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썰을 푸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귀가를 위해 또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눈 많이 오고 올겨울 유독 추울 것 같아요. 눈 오고 나면 내일 영하 17도, 18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애시당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 싸돌아당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얼음 빙판,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당기시고 하여튼 건강 늘 잘 챙기시고 몸도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모르겠어요. 촬영을 해야 될지 집에 들어가야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음에 또 좋은 썰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